여기는 신림력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상증 풀옵션 원룸입니다. 가격은 지금 1000에 40에 나왔고요. 500에 40으로도 되고 보증은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 화이트톤이고 지금 도배는 한 상태인데 청소는 아직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왔습니다. 청소는 곧 할 것 같고요. 다음 옷장 빌트인 돼있고 책상 들 수 있어서 책상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화장실에 창문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발장 보면 신발장 여유 그래도 원룸 최고 크고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늘 일일 치수를 도와주실 동구예요? 윤여사께서 윤식분 여기가 3m 5cm 이렇게가 3m 5cm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m 40cm이니까 더블 사이즈 침대 퀴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사이즈 침대 퀴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2m 50cm 그리고 여기가 2m 50cm 그리고 여기가 2m 50cm 그리고 여기가 2m 50cm 55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주십시오. 날 찍어주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꺼! 꺼! 이제 꺼! 이제 꺼! 이제 꺼! 좀 더 올라온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